그래서 다른 제품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왜 이 제품을 선택을 했냐면 안녕하세요 혜원이에요 제가 최근에 여행 다녀오면서 먹고 싶은 것들을 너무 다 먹었더니 다녀와서 보니까 살이 너무 많이 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도움이 될 만한 제품들 알아보다가 알게 된 이너랩의 차전자피 가르시니아를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이 제품이 최근에 다이어트 하면 제일 주목받는 제품인 이 차전자피가 들어가 있고 다이어트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가르시니아 성분하고 같이 되어 있는 환 제품이에요 환이기 때문에 먹기도 편리하고 보관하기도 편리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먹기도 좀 좋아가지고 저도 다이어트 시작하면서 최근에 이 제품 꼭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하루에 두 포씩 꼭 먹고 있거든요 확실히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다른 식이섬유들과 다른 게 배변 활동에 도움을 조금 더 빨리 많이 주고 거기다가 혈중 콜레스테롤도 관리를 해줘서 특히 살이 많이 찌셨거나 기름진 음식을 좀 주로 드시는 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저처럼 해외여행을 좀 많이 갔거나 아니면 빵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특히 빵을 진짜 좋아해서 해외여행 가도 빵을 먹지만 실제로 집에서도 빵을 진짜 너무 많이 좋아하거든요 특히 빵순이들한테 이 가르시니아 콤보 추출물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거랑 같이 들어가 있는 가르시니아 성분하고 차전자피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효과가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제품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왜 이 제품을 선택을 했냐면 요즘 다이어트할 때 차전자피 먹는다는 말들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저는 좀 뭔가 건강하게 빼고 싶기도 하고 먹었었을 때 속이 매습거리지 않았음을 제일 우선시 봤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그냥 알갱이 같은 제품들도 굉장히 많고 뭐 타서 먹는 것들도 많은데 아무래도 뭔가 희석시켜서 먹는 것들은 저한테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환으로 먹는 거는 먹고 나서 뭔가 매스커워서 아 이걸 먹어서 뭔가 도움이 된다 라기보다는 이걸 먹어서 다른 걸 못 먹게 하는 뭔가 다이어트 약 같은 느낌을 받게 되어서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싫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도 굉장히 잘 되고 먹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함이 없어서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은 이렇게 20포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두 포씩 먹게 되면 1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게 이 한 팩 물량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쓰여 있어서 보이겠지만 배변 활동 원활하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그리고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가지고 체지방 감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품 한 포씩을 꼭 가지고 다니면서 아침에 한 포 저녁에 한 포 이렇게 꼭 먹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다이어트 하면서 확실히 소화가 조금 잘 되고 배변 활동이 좀 잘 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안심 섭취도 가능한데 환 자체도 소형 3ml로 되어 있어가지고 먹기도 편해서 지금 이걸로 정착했답니다 제가 한번 이 환 제품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루에 두 포씩 딱 먹게 되면은 저는 딱 뭔가 딱 든든한 느낌? 나는 오늘 살이 지지 않을 것 같다 라는 굉장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이거 꼭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저같이 다이어트 갑자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번 제품 도움받아 보시는 건 어때요?